안녕하세요. 요리 연구가 이보은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설인데요. 설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메뉴가 바로 떡국이지요. 제가 그냥 일반적인 떡국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예전에 미라클푸드에서요. 황태 조랭이 떡국을 아마 1월 2일날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도대체 황태 갖고 어떻게 국물을 만들어서 떡국을 만들었냐는 문의가 많아서 제가 오늘은 황태 조랭이 떡국이 아닌 황태 떡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황태 국물만 잘 만들면 되거든요. 일단 떡국의 떡살은 이렇게 찬물에다 담가서 살짝 불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황태를 준비하시는데 이 황태를 이 대가리부터 다 쓸 거예요. 완전히. 어떻게 쓰느냐. 지금 일단 생수 3리터를 냄비에 먼저 부으세요. 불을 켜세요. 센불로. 여기에다가 대파. 그 다음에 양파. 자 여기에다가 대파하고 양파를 넣었으면 마늘도 5장 넣어주시고요. 단장 3큰술 넣고요. 그 다음에 청주. 2큰술을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게 지금 저희가 준비한 황태잖아요. 황태 잘라서 이렇게 해서 팔팔 끓고 있을 때 황태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 황태에 넣은 이 국물을 어느 정도 끓이느냐 센불에서 10분 10분 끓고 나면 중간불에서 30분을 끓여주시면 되는데요. 센불 10분은 그냥 끓이시고요. 중간불 30분은 뚜껑을 덮어서 끓여서 제가 3리터를 넣었었죠. 이 3리터가 한 0.5리터는 날라가도록 해서 2.5리터 정도만 남기도록 끓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팔팔 끓여서 살짝 제가 한김을 시켰거든요. 이거를 체에 맞춰서 국물을 빼세요. 자 국물을 빼면 이렇게 걸른 게 나오죠. 이게 혹시 또 다 밑으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세요. 다 됐죠? 이 국물은 다시 어디다 넣는다? 냄비에다 다시 넣으세요. 이제 떡국 끓일 거예요. 이렇게 하고 황태 살을 발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떡국 끓일 때 같이 끓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댓글에서 재료 손질할 때 왜 비닐장갑을 안 끼냐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 라텍스 장갑이 그닥 그렇게 저는 위생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회용 장갑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들 위생을 생각하시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끼긴 하지만 사실 예전에 엄마들은 다 손맛이라고 맨손으로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살만 이렇게 발라냅니다. 아 여기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지 그냥 먹어도 맛있겠더라고요. 근데 혹시 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이 뼈가 혹시 아이들한테 다칠 수 있으니 잘 보고 벗겨내시면 더 좋아요. 자 이건 이제 버리셔도 되고요. 이것만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두들기면 잘 자라면 훨씬 더 좋아요. 자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자 이게 지금 마른 표고버섯입니다. 마른 표고버섯 물에다가 30분 정도 불려 놓으시면 이렇게 굉장히 야들야들하게 잘 불려졌죠. 이거 그냥 채 썰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주 곱게 채 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떡국에 이 표고버섯 넣었을 때 고기처럼 씹히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불을 센 불로 켜시고 표고버섯 넣고요. 그리고 이 아까 준비했던 황태 찢어놓은 거 넣어주세요. 자 이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 상차림을 먼저 하세요. 김치도 썰어놓고 동치미도 담아놓고 상차림 먼저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송송송 썬 파 준비하시고요. 이거는 달걀인데요. 달걀 두 개를 곱게 채에 내려서 주랄 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떡국 떡이에요. 떡국 떡을 이렇게 찬물에 한번 담가 놓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 겉면에 붙어있는 쌀가루가 빠져서 나중에 떡국이 굉장히 뿌옇게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다 담갔다가 씁니다. 자 이 달걀은 깨끗하게 한번 물에다가 달걀 통째로 냉장고에 있던 거 꺼내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깨뜨려서 체에 맞춰서 한번 내리시는데요. 알끝만 깨끗하게 제거하고 난 다음에 준비하시면 나중에 줄 알칠 때 굉장히 달걀이 깨끗하게 쳐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일단 떡국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물이 지금 펄펄펄 끓고 있는데요. 국물 한번 보실래요? 이게 표고버섯이 또 들어가니까 훨씬 더 색깔이 좀 더 좋아 보이고 씹을 게 더 많은 듯한 느낌이 확 듭니다. 어떠세요?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여기에다가 떡국 떡 준비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떡국 떡이 어떻게 익었는지 아냐 하면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꿇고 있는 상태에서 떡이 오르르 올라옵니다. 그게 다 익은 거거든요. 자 이제 하나 둘씩 떡국 떡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벌써 4개나 떠올랐어요. 점점 많이 떠오르고 있어요. 떠오르고 있을 때 우린 뭘 하느냐 바로 달걀을 넣고 주라를 칩니다. 이렇게 되고 짠 자 그리고 절대로 건들지 마세요. 그래야 달걀꽃이 확 피거든요. 여기에다가 대파를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잠깐만 스톱 달걀꽃이 완전히 피기 전에 만약에 손을 대면 굉장히 풀어져서 국물이 탁합니다. 우리 왜 라면 끓일 때도 달걀 깨뜨리고 휘휘 저으면 굉장히 탁해지고 뿌예지잖아요. 그럼 맛이 없으니까 달걀꽃이 확 올라오도록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이제 한 번씩 떠줘요. 이렇게 보세요. 달걀꽃이 이렇게 올라오도록 이렇게 굉장히 먹음직스럽죠. 이렇게 요래야 맛있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됐는데 그러면 간을 맞춰야 되잖아요. 간을 뭘로 맞추느냐 바로 아까 국간장으로 황태 국물을 충분하게 냈으니까 이번에는 소금으로 맞춥니다. 소금으로 2분의 1 큰술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 됐습니다. 그릇에 좀 담아볼게요. 아무래도 설밥상이니까 요런 약간 고전적인 거 딱 해서 올릴게요. 이렇게 어떠세요? 달걀 뽑힌 거 굉장히 예쁘지 않아요? 아우 따끈따끈해라. 자 요렇게 굉장히 담백하면서도 구수하고 구수하면서도 아주 깊은 풍미가 있는 황태 떡국입니다. 이번 설에는 물론 고기 떡국도 괜찮고 사골 떡국도 괜찮지만 저는 요렇게 황태 떡국으로 김장김치 탁 올려서 먹거나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삼일동 치미와 같이 곁들여서 잡수시면 아주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맛있겠지요? 재밌게 잘iedy 꼭 먹겠습니다.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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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